5라운드 경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복현대와 대구FC의 맞대결 도망진의 박문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왼쪽에서 전복의 프리킥 올라옵니다. 박스 한쪽, 흙전에서 파운드 처리. 오, 집에서요. 오, 집에서요. 됐습니다. 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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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키퍼의 너무나 치명적인 미스네요. 아, 여기 지금 콜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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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테클이에요. 다시 간격을 재면서 왼발 갑니다. 코스. 오, 세컨볼! 들어갔어! 그리고 대구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전복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승기와 김복영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서 올라올 준비한 전복이었는데요. 김복영. 자, 여기 반대편 넓게 잘 바라봤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김복영. 김복영 선수의 슈퍼 오픈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 오픈이 한번 나왔고요. 그런데 정말 김복영 선수의 이 오픈은 정말 이 대지를 가르는 저런 오픈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줄고 들어갈 때 김복영. 좋은 결이네요. 김복영입니다. 짝구석에서 넘어오는 크로스입니다. 헤드 올려채코. 이근호 선수는 물론 인천에서 커리. 나와요. 자, 김복영. 김복영. 자켓에서 헤드 올려채코. 헤드 올려채코. 헤드 올려채코. 일루채코. 역전 다시 합성하는 골입니다, 전복. 서스가 측면에서 점포 잡고 해서 완전히 열었고요. 중악 쪽에서 공간을 잡고 있던 일루채코에게 완벽한 어시스트. 일루채코도 이렇게 되면 연속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2호 골. 일루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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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영과 일루채코 라인이에요. 자, 또 한 번에 합정쿨이나 하면서 오늘 비즈 2호. 그리고 3호 골 완성을 시킵니다. 일루채코입니다. 이야, 일루채코. 아니, 골을 이렇게 쉽게 듣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컨트롤을 잘하다 보니까 골 넣는 게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골대 안쪽은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펀치. 아, 들어갔네요. 경기 총료입니다. 하나원 2K리그원 2021 5라운드 반대결. 전복과 대구의 경기였습니다. 최저스코 3대 1호. 홈팀 전복현대가 3연승. 무패 행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전복이 오늘 전반전에 빠른 시간 안에 선택을 넣긴 했지만. 후반전에 보여줬던 역시 용경수. 발표가 4개발 대결입니다. 고맙습니다. 1-2-2-5-0. 네, 저 퓨샷이의 경기입니다. bum패 행진 그대로 유 retirement. 물을 받는 것이 문제의 전통과ел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세한лег이 제한ules을 통해서 예방받이 전통과 같이 공유합니다. 최저스코 3대 1호의 목요일으로에게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